굉장히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고 내 본연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불안해 떨고 있겠죠. 상대방도 낯을 가린다니즘은 진짜 헬이야. 헬. 그럴 때는 이제 어제 저희 아들하고 같이 놀이터에 갔는데 놀이터에 여자애들이 미끄럼틀 타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. 저는 괜찮아 가서 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괜찮아. 그렇죠. 안 괜찮죠. 안 괜찮은 거예요. 그건 내가 괜찮은 거죠. 자기는 안 괜찮은 거. 그걸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 안 괜찮구나. 하죠. 왜 낯을 가릴까?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는 좀 타고나기를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.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습니다. 이 사람들은 입맛도 살짝 좀 까다로울 거예요. 전반적으로 감각이 까다로운 거예요. 시각, 청각, 후각, 촉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예민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낯선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친숙해져요. 내 불안감이, 긴장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, 처음 맞닥뜨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더 많이 갖죠.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도 낯가릴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. 외향적인 사람도 새로운 상황을 무조건 다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성향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라면 사실 불안하죠.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.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. 새로운 장소에 놀러가야 한다? 이러면 더 많이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. 그리고 새 학기가 돼요. 새 친구를 사귄다? 소개팅을 해야 된다? 이럴 때마다 굉장히 힘들죠.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수용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애착 형성의 문제가 있었을 때의 낯을 좀 가릴 수 있어요. 내가 보는 세상은 어렸을 때 내 양육자하고 맺었던 그 관계에 의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공감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컸다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. 난 여기에 끼어들어갈 수 없어. 저 사람은 날 수용하지 않아. 인정하지 않아. 이렇게 이제 도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애초에 처음부터 저 사람 날 싫어하겠지. 날 욕하겠지. 날 질투하겠지. 날 죄수없어하겠지. 날 무시하겠지. 내게 화가 나가 있겠지. 이런 도식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자신감 있고 편안할 수 있겠어요. 당연히 쭈뼛거리고 위축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을 보는 눈, 자신의 도식을 바꾸지 않으면 육복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. 낯 가리는 걸 우리가 꼭 극복을 해야 되나?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낯을 가른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나의 본연의 좋은 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삐걱거리는 것 뿐이지 굳이 나의 낯 가림을 치명적인 단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. 그러면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제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반감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낯을 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좀 편안해질 거예요. 이렇게 미리 까놓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.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살짝 더 편해지고요. 상대방도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. 자꾸자꾸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굳이 내가 사회생활을 할 게 너무 불편해서 나는 고치고 싶다 솔루션을 달라라고 하신다면 자꾸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방법입니다. 노출 치료라고 하죠. 내가 사람을 새로 만나야 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을 좀 전환하시고 이거는 돈 주고도 못할 치료지 이번 기회에 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리에 갑니다. 그럼 이제 딱 앉아요. 앉아가지고 굉장히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고 내 본연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불안해 떨고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걸어오거나 이럴 때 아니면 상대방도 낯을 가린다 있으면 진짜 헬이야. 헬.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좀 낯을 가려서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좀 긴장을 하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이렇게 먼저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긴장을 낮추기도 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극을 자꾸 주면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거든요. 그러니까 뇌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. 새로운 상황에 자꾸 노출되면 그게 괜찮아진단 말이에요. 사실 결벽주의도 그렇게 치료하거든요. 오염에 자꾸 자꾸 노출되면 그게 괜찮아져요. 그런데 이게 그걸 가진 사람은 그 말이 너무나 두렵게 들리겠죠.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게 솔루션이야? 진짜 바보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보세요. 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 거기서 잘 살거든요. 왜? 적응됐거든. 여러모로 적응됐거든.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살아요. 거기 적응했기 때문이에요. 마찬가지로 내가 안 고쳐도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낯을 가린다면 너무 힘들어? 고쳐야만 한다면 자꾸자꾸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 노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 아이를 데리고 어떤 놀이터에 갔는데 여자애가 있어서 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벤치에만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안 가면 그 아이는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. 다음 날도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계속해서 놀이터에 가는 거죠. 그러면 계속 새로운 애들이 있겠죠. 그거 자꾸자꾸 경험하다 보면 무뎌지고 무뎌지고 아 세상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미끄럼틀을 타도 돼.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. 학습이. 인간은 학습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. 동물도 학습이 되는데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지만요.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고 뇌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새로운 환경? 오 위험하지 않아. 새로운 사람? 두렵지 않아. 날 해치지 않아. 나랑 크게 상관없어. 이게 이제 배워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친화력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. 우리 바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. 옷은 아마 갈아입지 않고 바로 찍을 것 같아요.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.